아 이렇게 웃음이다 왜 이렇게 웃음이 안 와요? 랜탈 안 와요? 낭만다터, 등사부, 프린트의 여친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가장 아프게 잘했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세 식구도 정말 잘 오셨고요. 보람이 없게 그런 자료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공한 작품에 정말 영광이고요. 함께 하기도 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시는 식구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행복하게 끝까지 화이팅. 기어스 들어왔어? 네, 들어왔습니다. 큐브 박아? 네, 알겠습니다. 석슈아! 석슈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한석규예요. 그거 괜찮다고 실력 쓰지 말라고 하세요. 어디 분원 닥터가 분원 호락도 없으신 유형이 닥터인데? 나 진료 안 했는데. 오늘 진짜 교통 좀 응원해주세요. 소프터를 해모스타틱 에이전트 국룰 옆에 결혼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김사부2에서 차은재 역할을 맡게 된 이성경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을 CS 2년 차고 명리한 친구지만 의사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전하게 딱 좋은 삽니다. 저한테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 김사부님 말이다. 어떤 사람을 타고 서우진이예요? 아니면 차은재요? 서우진 전생 생각보다 순이 빠르고 잘생기가 좋던데요? 네,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김사부2에서 서우진 역할을 맡기는 안조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닙니다. 헤모로이드 잘합니다, 저는. 잘한 건 없지만 잘못한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세상 물점 하나도 모르면서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바보. 오랜만입니다, 저한테. 잘 있었냐? 이건 하늘이 좀 기회입니다, 김사부. 지난주에 끝난다는 공사가 왜 아직도 계속되고 있냐고요? 네, 끝. 드디어 오늘 첫 리딩.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각오가 남다르리라 생각돼요. 너무 훌륭한 작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떨리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다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관계 무리한 거 너무 반갑고 투에 제가 새롭게 합류하게 돼서 너무너무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오늘 대본 리딩에서 했던 기운을 다 모아서 즐겁게 안전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의사가 되는 성장기가 담길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